정신을 만들어 주겠다 두장 파괴 어머? 그나마 천재에 있어도 어떻게 될란가인가? 천재에서도 진짜 딱 어떻게 될란가 있긴 한데 막시무스도 잘 못쓰면 지금 골 때 했나봐 막시무스 뺄까? 막시무랑 핫사시 지금 빼야될거 같은데 아무 생각해봐도 아 일단 몰라 해봐 알거스나이트 페론 그레그마타 막시무스야 니가 지금 빠질지 안빠질지 결정전이거든 흐흐흐흐흐 지금 특수 많이 할거니까 막겠습니다 니가 지금 빠질지 말지 결정나는 그런 상황이야 알았지? 막시무스 드래그마 효과 일단은 회신용웅 버리고 아그디글레어를 한 더 버리면 되나? 잠깐만 아그디글레어를 버려봐 그래서 티아라니? 티아라는 악인이니? 무슨 덱이야 아아 일단 갑으로 썼지 그레그마타 이거버리고 이거버리고 아니 알버스나이트는 공격표시로 있어야 돼 어차피 버니시먼트 있어 그리고 일단은 막시무스가 싸지른 똥을 치워야되구요 막시무스가 싸지른 똥을 치우고 엔드 자아 부를게요 예쓰 에클레시아 효과 아하 지금 저것은 뭐있지? 알버스나이트 효과 조건도 성립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좋을수도 있어요 어차피 해봐야 그 11짜리 데스피아 나올건데 아니 니가 나오냐 니가 왜 나오냐 일단은 기사서치하고 알버스나이트 효과 써서 상대방 덱도 한번 털어야죠 아 일단 고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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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알버스의 낙윤을 소환하면 내가 이도저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다시 보내는거 밖에 없긴 하네 다시 보내고 뭐있냐 엑스트라이 아아 자 미라제이차나 미라제이타 Button 엔드페이지에서 하난게 왜이렇게 많아 개인의일 root 그리고 알코스나이트 일단 루투스 버리고 너는 하나 더 버리자 다른거 없지 루투스 역방 파괴 공갱 역방 아 뭐 하라고 해야죠 아 진짜 진짜 널 일단은 증시겠죠 빙검용은 다 갖다 버려놨고 아 근데 어떻게 소환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없는건 아니야 얘가 일단 이래저래 돌리면 되긴 하거든요 내 손팬 초 럭키 벨러가 있고 알아 초 럭키 벨러 네 내가 마이게나 얘 우여 비극제 한장 들어오네 아 한장 썼지 또 와야될 굳이 따지면 얘가 문제긴 한데 알버스에 낙연을 득소해요 아 이런 융합하병 오케이 어 이러면은 해결될 수도 아 근데 아야 잠깐만 이상한 애가 나오네 이상한 애가 나오네 혁성녀 또 와야될 저기에 낙이 가져왔습니다 동락이면은 딱 봐도 각이죠 어 각기 정신을 만들어 주게 자기한테 배라 두장 파괴 어머? 어머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에잇? 어? 하하하하 아니 이게 탑트로우가 우라라를? 에? 왜이리? 바로 우라라 하하 아니 오히려 오히려 그냥 오히려 드래그마가 죽는게 맞아요 드래그마 잘구 아니면은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어차피 안 부서져요 하하 어차피 부서지지 않아 에클레시아가 죽지 않아 현실이다 지금 찌르는게 맞긴 한데 아 얘도 지금 이거 되게 문젠데 그래 지금 찌릅시다 각힐을 아 너 융합은 확정이구나 어? 요렇게 융합을 할게 있나? 아 있다 하하하하 쟤 세금욕 있다 어 맞아 쟤 세금욕 있어 하하하하하하 이걸 강제 융합을 으응 넌 세금욕 욕명 아까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칼시하신 그lightly 와 아 세상에 이거는 편집 빼야겠다